오늘은 2월 1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1월 21일 경자일이니까요 주날입니다. 단풍고운 가을산에 나타난 하얀 그 주의 날입니다. 오행상 그 경자는 금생수의 그 상생관계입니다. 상극이 아닌 이런 그 상생의 날답게 행운과 그 복록이 가까이에 있는 날입니다. 단 여러가지 그 일이 아닌 자신이 그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딱 한가지를 정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일을 그 끈기있게 밀어붙일 때 그때 그 도움복과 행운이 크게 터지는 하루입니다. 신경을 분산시켜서 또 여러가지 그 일에 간섭이나 또 신경이나 또 마음을 두게 되면 그런 것들은 모두 그 헛된 욕심이 됩니다. 오히려 가까이 찾아온 그 행운들도 놓칠 수 있습니다. 등잔 밑을 그 한 번 더 꼼꼼히 그 훑어보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한 하루입니다. 오행상 그 청간이 상상을 받는 이런 날에는 손 아랫사람보다는 주로 그 손 윗사람에게서 꼭 덕볼일이 생긴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나보다 그 손 윗사람의 그 지인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그 알고 지내는 그런 사이가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 문자든 전화든 이런 날이 하게 되면 돌아오는 그 복은 두 배로 또 크게 그 들어오는 날입니다. 청간이 그 상생해주는 그 효과 때문에 그렇다는 건데요. 음생수라고 하는 게 그 거창한 그 철학적인 그 상생관계의 표만은 아닙니다. 우리 그 실생활에 또 이보다 더 밀접한 것도 없습니다. 예를 들어 그래서 이런 날에는 남자분들 꼭 그 반지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자분들은 그 반지 뿐만 아니라 귀걸이, 목걸이, 팔찌, 반지 이런 것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이런 날에는 그런 그 착용만으로도 또 금전운을 크게 그 불러들이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됩니다. 먹을 게 그 사방에 그 쫙 깔려있는 이런 풍성함에 또 시간적인 그 배경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이 경자의 주인은 적어도 그 식복 하나는 그 타고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날에는 그 적당히 우리가 그 호구해결하는 그런 크기의 그 재물복을 기대하거나 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. 사람이 그럼 그 발전이 없습니다. 이런 날에는 그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을 좀 크게 낼수록 좋습니다. 돈복에 더 긍정적인 그 작용이 됩니다. 단 이때 그 한 가지는 꼭 유념을 해주셔야 되는데요. 크게 여러분들께서 그 재물을 바라보되 주위 사람에게 그 인색한 사람으로 비춰서는 안 됩니다. 그 순간에 그 타인으로부터 받는 그 불편한 시선은 구설로 또 바로 그 직결이 됩니다. 주위로부터 그 지탄의 대상이 아닌 존경받는 그런 부자로서의 그 채통 또 제법 그 있어 보이는 그 품위 또 제법 그 있어 보이는 그런 외관에서 돈복이 크게 그 터집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악세서리를 화려하게 하시라고 한 그 이유입니다. 돈복이 그런 착용에서 또 비례해서 또 함께 늘어나니까요. 여러분들께서 그 돈복을 손에 주고 뛰노는 이 가을 주의 날에 또 이런 그 풍수 방법으로 또 돈복 크게 그 터트리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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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